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 오전 올해 들어 세 번째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열고 현재 3.5%인 기준금리의 조정 여부를 결정합니다. 경제 전문가들과 시장은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작년에 이어 올해 1월과 2월과 마찬가지로 다시 동결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10회 연속 동결 예상의 중요한 근거는 무엇보다 불안한 물가 때문입니다. 통화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월부터 두 달 연속 3%대를 기록했습니다. 최근 중동에서 이스라엘, 이란 간 군사적 갈등이 고조되면서 국제유가 급등도 물가 불안 요인입니다.